음악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문환 장노입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무에서 은퇴한 후에는 난가주 장노협의회 부회장으로 1년 6개월 난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사장으로 4년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 6년 그리고 현재 월드미션 대학교 이사장으로 연합사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는 마치고 우리 교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TV방송국 CHTV 개국을 앞두고 축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38년 동안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보급을 전해온 크리스찬 헤롤드사에서 TV방송까지 개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였으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공중파로 24시간 방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일은 되돌아보면 남모를 고초를 겪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에서 맡겨주신 사회이기 때문에 묵묵히 온 정료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양준호 회장님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새로운 역사를 맺힌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CHTV 방송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준호 회장님 그리고 정유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CHTV 방송사는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방송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